이거는 제가 메모장 안키고 그냥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요. 일단 제목부터 하나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적은 나이가 아니기에 이런 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깐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는 살면서 아무 도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교과서는 살면서 아무 도움 안 된다. 도움이 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살면서 도움이 되는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육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사는데 방송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움이 약간이나 되는 것도 찾기 힘들어요. 사실 어 근데 어느 누군가는 도움이 됐겠죠. 근데 어느 누군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워낙 잘하는 사람 공부를 워낙 잘하는 사람 도움이 됐겠죠. 공부를 워낙 잘하는 사람들. 근데 보편적으로 생각해요. 보편적으로 공부를 그럭저럭 했다거나 공부를 아예 아는 사람들 아니면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과연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그 본인이 일을 하는데 크나큰 어떤 도움을 줬을까요?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어차피 이렇게 살 거 왜 그렇게 공부하라고 시켰는지 나는 학교 교육에 대해서 약간 여쭤보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생긴 대로 살 거 뭐하러 그렇게 악착같이 막 성적 올려라. 몇 등까지 올라가라. 좋은 대학교 가라. 이렇게 했는지를 물론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덕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학교 다닐 때 모두 따져봅시다. 여러분 학교 공부를 통해서 덕을 본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통해서 자기 꿈을 실현한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학교 공부를 통해서 실현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까? 저는 제 답을 말씀드리면 저는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학교 공부를 해 가지고 그게 내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말씀드렸고 실현 못했다기보다는 실현할 수가 없죠. 실현 못한 사람이 많겠죠. 실현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어? 실현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거죠. 내가 툭 깨놓고 얘기할게. 학교 공부가 배워놓으면 학교 공부가 배워놓으면 모르는 것보다 낫겠죠. 아는 것이 힘이니까. 모르는 것보다 낫겠지.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이 도퇴가 되고 대한민국 세상을 떠야 되는 걸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의 함수나 미적분 모른다고 해서 계산기조차 뚫게 되진 회사에서 일도 못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여문법 모른다거나 토익 점수가 못 나온다 해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짜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얘기할게요. 여러분도 여기 4년제 혹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사무직으로 사무직으로 들어가신 분들 중에 그 학교 자격증 특히 영어 같은 거 써먹을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그러니까 어휘 그러니까 대화 회화가 되는 사람들 말고요. 그냥 인증 자격증으로 우리가 토익을 대기업 같은 경우에 토익이 입사할 때 조건이 깔려져 있잖아요. 토익 700점 이상이 깔려져 있잖아요. 보통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깔고 가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어차피 써먹지도 못할 거야. 왜 따는지 난 이해를 못하게. 물론 어떤 기업들은 이걸 안 까는 기업도 있어요. 근데 깐까는 기업보다는 공채를 뽑을 때 그러니까 이거 전체 조건을 까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여기 입사하신 분 다 마실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그걸 써먹습니까? 안 써먹잖아. 원어민 사람들도 인정하잖아요. 토익을 왜 보는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원어민 사람들이 제 이해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교육방식 이해 못하는데 그중에 가장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말도 못하면서 토익을 저걸 왜 따는 건지 자기들도 토익을 문제를 못 푸는데 저걸 왜 따는 건지 일을 못하겠대요. 영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학 이제 영어 가르치는 강사분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우리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왜 한국 사람들이 푸는지 이해를 못하겠대요. 거기다가 자기들은 말도 할지 모르면서 해와도 전혀 불가능하면서 그거를 막 책상에 앉아가지고 몇 점 더 올리려고 발악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겠죠. 진짜 나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나라 공부가 뭐가 잘못됐냐면 뭐가 잘못됐냐면요. 우리나라 공부가 보면 좀 보면 하고 싶어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하는 사람은 전혀 별로 없을 거예요. 진짜 하고 싶어서 공부를 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했던 이유를 가만히 떠올려 봅시다. 공부를 했던 이유들은 대체로 이런 경우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아니 쌤한테 맞을까봐. 아니면 사회에 도퇴당할까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쌤들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 얘기. 특히 예전에 꼰대 쌤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았는데요. 그 쌤들이 저한테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떤 얘기하면 어? 야! 야 인마! 여기도 지금 뭐 대학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함 봐라. 어? 쟤네들 나중에 사람씩 못 받는다. 어? 쟤네들 진짜 나중에 숨어다 있는데 함 봐라. 어? 왜 되는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10회 낸 시간이 지났어요. 숨어다닌기입니까? 아니요. 더 잘, 더 잘 됐어요. 그때 막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 나는 공부, 아 나는 공부 아니다. 아 나 공부 아니야. 차라리 아버지도 가는데 근데 아버지 얘기 듣고 공부 알아봤는데 거기 가면 어? 나는 그냥 전기 좋아하니까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전기나 배우려고. 그래가지고 대기업 갔어요. 아버지가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이제 공장하시니까 아버지도 아는 거지. 공부버리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냥 공부 가서 돈 버는 니는 그냥 그런 애가 있었어요. 아 나 그냥 돈 버는 게 좋아. 어? 알바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중학기 때부터. 순베다 알바 해가지고 적금을 천만 원씩 넣는 애가 있었어요. 걔 같은 경우에는 나는 공부해서 어차피 내가 잘 될지도 모르겠다. 그냥 공부가 돈 벌고 싶다 해가지고 걔는 현철에 갔습니다. 현대제철. 좀 경복 공부 나왔는데 근데 그 당시에 좀 운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했던 2000년도 초반 그때 대기업에서 생산직을 무지하게 많이 뽑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는 무지하게 많이 뽑던 시절이었어요. 무지하게. 정말 무지하게 많이 뽑았어요. 그때 대기업 생산직 그때 인식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대기업 생산직 일을 존나 시킨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당시 2000년도 초반에 대기업 생산직이 맡겨되었어요. 삼성도 맡겨되었습니다. 대기업도 4주, 3개월 정착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게 역사로 따지면 한 14, 5년 전까지는 대기업도 맡겨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대기업은 일을 더 심하게 시켰어요. 지금의 중소기업 공장보다 더 심하게 시켰습니다. 그때는 월 최대 근무 시간 이런 기준도 없었습니다. 그때 막 힘든 간식 중에 버티고 해가지고 지금 잘 된 사람들이 많아요. 연봉도 많이 받고 집도 사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대학 가라고 대학 갔어. 대학 갔는데 대학 가니까 어때요. 마땅히 들어갈 데가 없죠. 들어갈 데 없으니까 어떡해요. 공무원 시험 보죠. 공무원 시험 보니까 물론 똑똑한 사람 붙겠죠. 근데 똑똑하지 못하고 평소에 영습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시간만 까먹고 못 붙죠. 그러면 자신감 떨어지죠. 나이는 차죠. 경력 없죠. 들어갈 데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었어. 이 땅에 요즘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선생님이 말 거역한 사람이 있을까? 좀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공무원 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일반 행정이나 아니면 임용고시나 구급 취급 보는 사람, 경찰 소방 보는 사람 중에 저 중에 센 말씀 안 듣고 이렇게 거역한다거나 막 대들었다거나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쌤이 시키는 대로 하고 대학가를 대학하고 대학가라고 해서 대학하고 쌤이 시키는 대로 귤을 따르고 나는 학교에서 중간점도 유지하면서 아무 탈 없이 말썽 안 얽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거의 다 학교에서 쌤이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외우라고 하면 외우고 외우라고 하면 외우고 늦지마라고 하면 늦지마라고 하고 대학가라고 하면 대학 가고 맞죠? 그렇게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결국 이거야 결국 이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웃기지 않나요? 거기다가 공무원 시험 과목은 내가 찾던 과목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걷던 과목이랑 대입이 안 돼 새로 다시 배워야 돼 여러분 생각해 난 솔직히 4년 전 졸업해가지고 공무원 가는 건 굉장히 손해라고 생각해 시간이나 노력이나 종합은 아무 상관없는 건데 과연 그 그 지금 이제 늦은 아이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들 있는데 과연 어 교과서가 도움이 됐냐 물어보세요 그럼 100이면 100 교과서 아무 쓸모없다고 얘기해요 책에서 나온 거 아무 쓸모없다고 아무 쓸모없다고 아무 쓸모없다고 얘기해 결국 실패한 방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시험을 잘 못하는 것 말이죠 그냥 뭐 뭐 창의력? 이해력? 그게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하는 스킬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엄청난 공부 그러니까 시간 한 배를 통한 엄청난 암기력 플러스 문제 푸는 스킬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건 딱 두 가지야 워낙에 암기력이 좋아서 많은 단어를 외운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서 암기력은 좀 떨어지는지만 만원을 축약시켜가지고 그 암기된 단어를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 안되든 그 내용이 이해가 되든 안되든 어떻게 해도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그게 만약에 시험에 나왔을 때 그거를 문제를 통해서 답을 도출해내는 능력 그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공부가 다 희발성 희발성 른간톨링 오세요? 우리나라 공부 희발성 희발성 희발성이 뭔지 아시죠? 시간 지나면 날라가 버리는 거 어? 시간 지나면 날라가 버리는 거 타고난 머리가 있어요 타고난 머리 타고난 머리는 있는 것 같은데 타고난 머리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반에서 한 두세 명밖에 없어 나머지 다 일반머리고 딱히 따지면 돌머리도 없는 것 같아 학교 다니면 공부 못한 돌머리라고 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 돌머리가 아니라 단지 걔는 공부하고 취미가 없는 사람이지 생각해보니까 왜 꼴등하면 쌤들이 돌머리 에이 둘 때가자 이 새끼 하면서 때리는 사람도 있었거든 습관적으로 어? 쌤들이 정말 잘못한 거야 그거는 쌤 병신이죠 쌤이라 부를 때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 공부 못하면 예전에 사람 친구도 못하는 쌤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때는 인격이 가는 건 철저하게 무시당했어요 어? 공부에 아니 공부 못한다고 괜히 생각이 더 지나거나 물론 특수반 애들도 있지 특수반 애들 특수반 애들 빼고 어? 숙수반 애들 빼고 특수반을 뺀 그냥 공부 공부 안하고 성적이 떨어진 애들이 걔네들이 지능이 워낙에 떨어지고 아니면 미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어? 아니면 인생을 못 살 것 같은 그런 게 있었나요? 딱히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학창시대 때 배웠던 공부 떠올릴 수 있어요? 지금 메모장이 좋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도덕시간에 유리쌤이 얘기한 거 몇 마디 말곤 도움이 안 돼요 그때도 그 유리쌤이 그런 걱정은 있었거든 참 학교가 이게 참 이게 학교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를 만든다고 어? 어? 학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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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의 사람이고 이때 인기 형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 인기 형성이 평생을 가는 건데 이 학교를 미친 게 그냥 암기 잘하고 공부 많이 하면 성격이 좀 모자르고 애를 무시해도 된다는 이런 편의판 사고가 과연 앞으로의 애들한테 어떤 유념을 끼칠 거냐 이걸 먼저 그 유리쌤들은 고민했어요 그분들은 그런 조짐이 있었거든요 어? 왜냐면 유리가 굉장히 아웃사이드 과목이잖아 사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아시죠? 맞죠? 유리 과목은 잘해도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근데 유리를 정말 좋아했거든 도도고 무조건 숟갈았어요 무조건 근데 그분들이 걱정한 게 그거였어요 그때 선생님들이 걱정한 게 그거였어요 학교가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를 만드는 거 암기 기계를 만든다고 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이 느껴야 될 감정을 모른다고 요즘 애들은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 십여 년 전에 유리 선생님이 유리 선생님이 요즘 애들은 감정이 없어 어? 웃어야 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저 때면 사춘기가 너희들은 사춘기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무조건 기쁜 게 아니라 울고 싶으면 울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그런 감정을 너희 때 정착을 시키는 게 사춘기인데 사춘기 때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어? 스스로의 감정에 통제받아가지고 그렇게 살면 과연 너희들이 어린이라면 어떻게 살 것 같냐 그렇죠 시험 성적이 제일 쉬웠어요 맞죠? 근데 웃긴 게 제 기억나는 게 유리 선생님이에요 유리 말고 기억나는 게 없어 그때 그 선생님이 그런 걸 걱정했어요 미래를 얘기한 거죠 미래를 얘기한 거야 맞죠? 지금 현재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도 안 틀리고 그렇게 됐어요 그 선생님은 아마 정년퇴임하셨겠죠 그때 50대였으니까 그분은 그때 이런 현상을 지금 현재 느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실까? 어? 차라리 기술을 도덕 기술 가정이 참 더 쓸모가 있던 감옥이 아니냐는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납땜하거나 뭐 전구 교환한다거나 이렇게 뭐 교체하는 것들 안전기 교체하는 것들 기술에서 배워놓으면 쓸데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납땜 쓸데있어 임두기 같은 거 어? 뭐 전등만등이라면 쓸데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 여러분들? 어? 보통 도덕 기술 과정 선생님들이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사람 좋죠 그분들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은 뭔가 성적을 많이 올려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압박이 없어 다른 감옥에 비해서 필수 감옥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풀이한 게 좀 있죠 맞죠? 왜냐하면 납땜이나 정구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 망치질하는 거나 목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써야돼 살다보면 어? 쌀도 써야돼 특히 요즘 같은 시 DIY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만들어서 쓰잖아요 맞죠? 돈 아끼려고 책상 같은 거 만들어 쓰잖아 맞죠? 다 생각해보면 그런 감옥이 제일 쓸데있어 어? 지금 같은 게 진짜 필요한 거야 뭐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대세가 하나 얘기할게 DIY 산업아 DIY DIY DIY가 뭐냐면 DIYient ña Usf 내 스스로 만들어서 Conf DIY 이름은 DIY through DIY 요즘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저도 DIY 많이 했습니다 저는 내용ları 선반, 도석식 채소항 집에 있는 전구도 내가 다뤘고 가구도 웬만하면 조리식으로 다 했었어요. 왜 조리식으로 합니까? 싸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쇼핑몰도 이거 DIY 해놓은 거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즘 DIY 산업이 많이 발달해요. 이케아 같은 것도 조리식으로 나오잖아요. 요즘에 생각해봐요. 가구 만들어진 거 파는 것보다 조리식으로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물론 설명서 다 나와 있겠지만 그런 거 제대로 배워놓으면 나중에 써먹을 일이 있다는 거죠. 다 쓸모가 있는 것들이 생각해보면 하나같이 기술 같은 거는 그렇다고 그 분들이 쌤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가르쳐달라고 하면 잘 가르쳐주셨어요. 필요한 거 오히려 그런 게 생각해보면, 나이 먹고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필요한 거야. 구경수사가? 모르면 어때서? 솔직하게 얘기할게. 아예 모르면 어때서? 어?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한국말 잘한다고 해서 국어 만점 받을 수 있어요? 만점 못 받아요. 어?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국어예요.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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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시험 범위가 워낙에 방대해. 시 같은 거, 사설 같은 거, 수필 같은 거 우리나라 몇만 개 되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그만이에요. 거기에 저 작자가 생각하는 것 찾아라 카면 못 맞춰요 그거 어떻게 맞춰? 장난 저 말 칠 수 있는 게 구구 과목이에요. 구구 기본만. 수학도 계산기 다 있잖아. 스마트홈 계산기 다 있잖아. 저도 계산기 쓰는데 계산기 쓰면 어때서요? 암산 안 하면 어때서? 어? 암산 안 하면 어때서? 사회? 뉴스로 보면 되잖아. 과학? 내가 과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영어? 어? 영어 내가 필요한 단어 몇 개만 알면 되잖아. 표시판 정도, 별 정도만. 어? 영어에 정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영어를 배우면 되고 재능이 없는 사람은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저 교육이 너무 역행하는 거 같아요. 사실. 진짜로. 맞죠? 어차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용성 있는 교육을 배울 수밖에 없어. 배워야 되는 나라예요. 신용성 있는 교육. 왜냐? 우리나라는 인력이 재산이잖아. 우리가 자원이 많아요. 땅덩어리가 넓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다른 쪽 따지고 보면. 그러면 개개인 하나가 뭔가 재능을 갖춘 남들에게 없는 재능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같이 뭐 저같은 경우에는 남들한테 게임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재능. 이거 남들한테 가질 수 없는 재능이잖아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제일 이해 안 되는 말 중에 뭐냐면 살다 보면 쓸 일이 있다고 하는데 배워놓으면 쓸 일이 있다고 하는데 쌤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거 배워놓으면 나중에 분명히 쓸 일이 있으니까 꼭 배워놓으라고 하는데 쓸 일이 없어요. 아직까지 쓸 일이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어. 지금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프로그래머나 엔지니어 한 사람 몇 명이 되겠어? 차라리 계산기 사용법이나 그런 거 실용성 있는 걸 배우는 게 먼저 낫지 않나? 차라리 어린 나이 때 빨리 배워놓으면 오히려 실무적인 능력이 더 팍 트인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나이 먹은 상태에서 배우려고 하면 더 머리 터지잖아, 맞죠? 머리 이미 성장이 멈췄고 이해도는 따르고 나이가 들으면 눈도 흐리멍텅해 맞죠? 오히려 정신이 팔파나 중고생 때 그걸 제대로 배워놓으면 사회에 가서 더 잘 써먹을 수 있단 말이죠 이미 공부로 곤죽이 되고 군대로 곤죽이 된 상태에서 나이는 나이대로 먹고 순수한 생각보다는 잘 생각이 가능한 그런 나이대 배우려고 하면 더 머리 터지잖아요 맞잖아요? 중학교 때는 공부 뭔가 내가 내가 공부가 싫어서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건 빨아 당길 수 있잖아 공부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심도 재미고 내가 정말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안 하는 거지 내가 재미 내가 좋아하고 종공이 있고 이런 거는 누가 하지 말아도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 휴니가 누가 하지 말아 말려도 내가 더 파고 싶고 내가 더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맞죠? 공부 자체가 왜 왜 그러냐 일단 나랑 연관성이 없고 재미도 없어 개심노잼이야 개심노잼 개 울트나 노잼에다가 공부가 또 여러분 뭡니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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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 암기 메모 암기 메모 암기 메모 암기 메모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적고 외우고 적고 외우고 적고 외우고 굉장히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잖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잖아 이게 뭐 제일 정확한 방법이긴 한데 적으면서 외우고 적으면서 외우고 적으면서 외우고 적으면서 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내가 이해가 되는 걸 빨리 머릿속에 생각을 해서 빨리 구체적으로 몸으로 실현 시키는 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맨날 종이에 스크립트 적는 것보다는?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방법을 써야 되냐 말이죠. 사회는 그런 방법을 원하지 않는데 사회는 그런 방법을 원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 하는 거 종이 접고 외워야 됩니까, 이걸? 반복해서 적으면서 외워가지고 단어 함께 해야돼. 아니잖아요. 내가 부딪혀보고 써보고 실패해보고 꺼져보고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프로그래머가 뿐인데 영어가 안 된다고요? 영어는 그냥 거기에 필요한 툴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명령어 프로그램에 필요한 명령어만 거기에 필요한 단어만 몇 개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도 단어는 일반적인 중학교 수준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단어 아니에요? 엄청난 영문학과 나와가지고 굳이 토익을 따서 그 수준을 맞춰야만 가능한 그건 아니잖아, 맞죠? 저는 우리가 이제 공무원 공부하고 이렇게 우리가 필요 없는 어떤 교육을 필요 없는 교육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우리 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거면 부모님 방송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에는 그게 있어야 돼 나만의 어떤 장기 나만의 어떤 재능이 있어야 돼요 암기하고 하는 건 남들 누구나 다 가지 수 있는 재능이잖아요? 재능이나 보일 수도 없지 누구나 다 많이 하는 거 남녀노소 누구나 다 맞잖아요? 맞잖아요? 적거 외우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사람은 전국에 누구나 다 강남에는 안 할 것 같아 똑같이 해 비싼 돈 주면서 똑같이 한다니까 강남이랑 뭔가 다를까? 돈으로 비싸게 주고 더 많이 하겠지 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차라리 교과서를 배울 시간에 조금만 우리나라의 교육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인생을 더 가르쳐주고 인생을 가르쳐주고 윤갈턴이 아 외우고 적고 외우고 적고 유튜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윤갈턴이 저런 식으로 적으면 누구나 다 우회한다고요 저런 식으로 적으면 우회의 여주를 만들지 말라니까 솔직히 뭐 강남에서 나온 청남동 이것도 솔직히 암기 머신이 암기 머신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비싼 돈 주고 암기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암기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수능이 우리나라 시험의 제도 같은 게 다 암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단어를 효율적으로 암기하느냐 거기에 기술적인 부분을 비싼 돈 주고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굉장히 교육하신 분들이 어깨를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게 정작 교육을 하신 분들이 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더 나쁜 거야 생각해보세요 청남동 이런 사람들은요 어차피 시험은 암기야 암기하기 싫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빨리하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방법을 거기서 가르쳐 주겠죠 더 이해를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돈을 더 비싸게 받죠 아니 쪽집지처럼 이게 나온다 한국 교육 자체가 주의식 교육으로 맞춰져 있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 절대 안 바뀌죠 맞아요 특히 이걸 왜 안 바꾸냐 하면 생각해보세요 이걸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걸 교육 자체를 안 바꾸는 이유는 교육을 바꿔버리면 이미 이 주의식에 익숙해진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기득권자들이 반드시 피해를 봐요 피해를 보고 그 사람들이 변화 엄청난 변화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자체가 변할 생각이 없어요 그게 핵심이야 우리나라 실전주의 교육이 정말 필요한데요 정말 필요한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 교육권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걸 많이 바꿔버린 자기들이 바뀌어야 되고 자기들이 피해봐야 되고 자기들이 희생과 노력을 해야 되는 걸 뻔히 아니까 그게 하기 싫은 거야 기존에 있는 게 그냥 편하게 놔두지 왜 바꾸냐 이거죠 맞잖아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굳이 바꾸냐 이거죠 난 솔직히 교육부 장관이 그런 교육 중에 있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뭐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관관 이런 사람들 뭐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일체 뽑으면 안 돼 그 사람들 다 뭐야 그런 방식으로 평생 먹고 산 사람들이야 그런 방식으로 실전교육에 실전교육이나 자격증을 많이 따거나 기술자 기능장인 사람들 올라가야 되는 생각해요 맞잖아요 이미 그 시절에 어떤 뿌리가 굉장히 박힌 꼰대 같은 사람이 자꾸 장관이나 교육방 하니깐 안 바뀌는 거야 그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제도를 바꾸려면 자기들이 희생을 엄청나게 많이 엄청난 희생과 마인드 그동안의 마인드 그리고 그동안의 교육방을 싸그리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평생도록 내가 추구했던 교육방식을 하루아침에 갈아엎어야 돼 과연 그걸 누가 하겠냐 말이지 그걸 누가 하겠냐 말이지 그걸 누가 하겠냐 말이야 심지어는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걸 생각해보세요 누가 바뀌고 누가 그걸 하겠냐고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편하게 하면 되는데 내가 이걸 먹고 살았는데 어? 미쳤다고 그러고 바꾸냐 어? 그 사람들이 바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교육을 교육받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교육해야 하는데 교육받는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라 가진 사람이 원하는 걸 가르치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미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게 편하니까 그걸 안 바꾸는 거예요 안 바꾸니까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냥 솔직히 배워도 필요없는 공부를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배워도 필요없는 공부를 하는데 배워도 필요없는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막상 졸업했는데 쓸데가 없어요 시간만 낭비해 버린 거예요 막상 시키는 대로 대학 가라고 해서 대학 가고 대학 가서 학점 따라서 학점 따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해 문과 나오고 했는데 막상 들어갈 데가 없어 이거 누가 책임지냐 말이죠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 그 사람들이 가르치고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면서 책임지는데 책임집니까? 안 지죠 절대 안 지죠 우리가 책임지니 우리가 감당해야지 우리가 왜 감당해야 되죠? 우리 시킨대로 했는데 우린 시킨대로 한 죄밖에 없어요 생각해보면 살면서 살면서 쌤이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그 시키는 대로 해서 정도로 벗어난 게 있나요? 벗어난 애들도 있겠지 뭐 태학을 했다거나 뭐 자퇴를 했다거나 쌤이 선생님들이 속을 속였다거나 징계를 받았다거나 근데 그런 애들보다 그렇지 않은 애들이 훨씬 많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애들이 훨씬 많았잖아요 이 무기에 가면 다 그런 애들 아니야 싫었기에도 대든 애들보다 쌤이 선생님들 다른 애들 훨씬 더 많아요 싫었다는 그게 좀 두드러질 뿐이지 문자들 같은 애들이 정말 시킨대로 했는데 결과가 왜 이렇게밖에 안 나오냐고 그리고 우리가 한도에 이렇게 했는 게 아니라 우리 유년기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이걸 거의 유년기를 통째로 갖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들 어? 생각해보세요 유년기 유치원대 시절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몇 년이야? 2, 8, 12, 14 뭐 점대는 16년이고 4년 전 18년인데 18년 동안 우리가 그냥 교육에 완전히 그냥 유년기를 갖다 바친 거예요 그냥 성인이 되기까지 갖다 바치는 대가가 이거야 너무 차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돈과 시간 노력 그렇게 했는데 대가가 공무원 준비해야 돼 들어갈 데가 없어 인생의 낭비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를 하게끔 만든 거죠 교육이 어? 인생의 낭비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이걸 요구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게끔 만든 거죠 교육이 지금 교육이 우리가 인생의 낭비를 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우리 자신이 후회를 하게끔 만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똑같은 방식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우린 이미 나이가 먹고 철이 들었으니까 나이가 먹고 철이 들었고 세상을 좀 아니까 이게 잘못됐고 이게 정말 쓸모없는 거고 정말 부지 없는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근데 지금 애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하는 게 다 답인 거 같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좋은 솔직히 학교 댕길 때도 공부 재미없었고 대학도 안 나왔고 현재 공돌이지만 어설픈 지방 4년제 나온 친구들보다 제가 지금은 영봉 돈 없고 스트레스 덜 받아요 물론 생산지 공돌이는 아니어라 아니니까 후원하세요 자랑하실 거면 후원하고 자랑해 얼마든지 자랑해도 됩니다 자랑해도 되는데요 떳떳하게 자랑하실 거면 전자 계집으로 써가지고 자랑해요 전자 계집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목소리 나오게 그럼 누가 자랑해도 누가 뭐라 할 거야 여러분 대단한 게 이런 부질없는 대화에 65명이나 보고 계시네 이런 이런 시시콜콜한 대화 65명이나 앉아있는 것 자체도 난 신기하다 진짜 게임할 때 게임할 때 순위랑 비슷하냐 학교 선생님 중에서는 존경스러운 인물이 한 명도 없고 오히려 사회생활에서 만난 분들이 훨씬 동경스러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학교 생활 진짜 인생에서 전혀 도움 안 됐어요 진짜요 맞아요 그렇다고 학교 생활을 한 선생님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종류님도 얘기하시는 거 좋은데 반박하시는 거 좋은데 후원하시면서 반박을 하세요 그럼 내가 좋게 반박 좋게 내가 받아드릴게 피드백을 하시더라도요 종류님도 아까부터 내가 쭉 봐왔는데 피드백을 하실 거라도 피드백을 하시더라도 뭔가 알로딸록한 것 좀 알로딸록한 것 좀 보여주게 하면서 하셔야 아 이 사람 그래도 참 그래 한번 들어드려야겠다 하지 반박을 엄청 많이 하면서 계속 미안하게 자꾸 똑같은 양 자꾸 아이스택이었구나 반갑습니다 이지홍님 그러면서 왜 자랑을 해요 자랑을 그러니까 어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 차라리 학교 셀 때 더 놀걸 더 땡땡 있을걸 어 시험공부 더 안 할걸 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공부를 나는 그 생각이 들어 왜 그런 생각 하세요 여러분들 왜 지금 왜 공부 안 해서 후회하시는 분들 아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좋은 대학교 갈걸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이미 이렇게 어 그렇게 된다고 해서 다행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솔직히 까록하게 얘기하자 뭐 그런 후회하는 사람도 있죠 내 팩톡으로 얘기할게 어 아 내 진짜 내가 다시 고등학교 돌아가면 진짜 밤새로 코피터지시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스카이 어 스카이 가가지고 어 팔자 필거야 팔자 피겠어요 누구든 그 다 똑같은 생각 안하니까 차라리 나는 그 생각 할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됐고 아예 쬐고 제대로 놀자 그냥 어 학교 결승만 하지 말고 어 난 개근성만 받으면 돼 개근성만 개근성만 받고 어 시험때 쬐고 그냥 피시방하고 더 게임 열심히 할걸 더 게임 열심히 하고 어 저희 때 고등학교 자퇴면 군대 면제라고요 어 근데 제가 또 생각해보니 저희 세대 때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하나 더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저희 세대 때 같은 경우에 자퇴가 거의 사형선거였어요 그러니까 퇴학이라는 게 사형선거와도 같았어 쌤들이 너무 무서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학교 분위기가 억압적이었고 거기다가 퇴학을 해버리면 그냥 인생 종친다는 의미가 너무 강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인생 종쳤습니까 그것도 아니야 퇴학해가지고 잘된 애도 있어요 오늘 안된 애지겠지 근데 퇴학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세상이 끝난 것 마냥 그렇게 학교에서 그렇게 쌤들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자기도 몰랐겠지 어 쌤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는 거죠 남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어 뭔가 끝난 것만의 결론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교육을 시키면 안되는 거지 어 어 그래서 어 제가 정리할게요 이제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얘기가 길어지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종인이 후원하는 모습 보고 싶은데 아 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 없어도 학교 공부 열심히 안하고 교과서 내용 그렇게 많이 안 외워도 잘 살아난 사람은 잘 살고 즐겁게 살아난 사람은 즐겁게 삽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유튜브 하면서 배운 것들 그리고 뭐 기술 배운 것들 사회생활하면서 느낀 그런 것들은 교과서의 단 1%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과서의 단 1%도 나오지 않고 왜 그 교과서를 교과서 안에 왜 그걸 담아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그렇게 많이 배워서 우리가 어릴 수 있는 게 뭔지 진짜 묻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아 보았는데 학교 공부 못한다고 해서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공부 끝났다 해서 인생 끝난 거 아니고 세상에는 학교 공부 말고도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학교 공부에 얽매지 않고 세상에서 배운 것들로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공부